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 녹색성품권 IGC IOWC 대표 박계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동생아 나라 대표님과 열심히 달려온 IOWC의 모든 회원 영국과 공부가 연합 가족들, 공부가 세계총국 박연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익혀주신 청의장님, 국민의당이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WC의 기후환경법은 이상한 장소가 없는 국제적색사회의 표현을 가여 각 나라의 녹색기술을 국제적인 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전세계로 호흡하는 각 국가의 경제 확전을 가능케 하는 녹색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는 국무를 10여 년간 섬나라 구조 C7 국가, 우주지역까지 실천을 위한 주기와 국무를 취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정 없는 국제 녹색평화, 축진행구직과 더불어 국제표준을 통한 대도국, 섬나라, 빙국, 석국, 부족들 보기까지 전세계의 녹색 경제의 지원을 통한 유론도시 분야까지 국제표준 시스템과 인증된 상품에 대한 의식주, 동상품 등 분야까지 지원하고, 교육하고, 동등하고, 생산을 지원하며 인류와 유기체, 부기체의 분야까지, 이 우주, 지구까지 모든 유형, 유형 문화재를 통한 기록률 분야까지 IOWCCA 교육을 지원하며 습득하는 기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IOWCCA 지적권들이 지적권을 국제교육에서 비업적 사회 분야에 대한 운영을 통하여 9개 기관이 동부가 변화과 8개 기관을 통해 동부가 세계총무 국제표준 포괄적 국제교육 업무 수행에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형적인 상품거래사의 형태를 보존하 각 분야별 CCG, CCGI, GGG, 국제패등푸드를 활용한 대외중소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각 분야별 국제 녹색 인증이 완료된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는 본기업인 스페셜 프로젝트 컴퍼니 ABC 또는 대응을 통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대외중소 기업은 국제기구 IOWCCA 법인으로 등록한 IOWCCA 기업초경맹에 가입하여 IGC 분야 포괄적 국제파전 녹색 인증 위조 강제가 되어 운영되는 IGC 생산품에 대하여 지적보험 범위까지 운영된 지적보험, 범위에 대한 기후환경포괄적 범위 탄소 배축도 적혀진 녹색 코드 범위와 관련된 상품을 분야에 대하여 CCGM 등이 교육을 통한 가입된 범위의 기업 범위까지 관련된 지적보험, 외환, 전력 등 범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범위, 화포부룩 등이 기록되어 국제 해박되어 문화거래소를 이용한 디폴트 방지 시스템 분야까지 지원할 시스템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IOWCCA 국제파전 녹색상국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ISA, IT, EGP 시스템 분야별 복장 및 국제 IGC 명품 백화점, IOWC 기념조합, 자연건강 임의용, 자연건강 치유지원, 힐링문화, 유용유용, IGC 푸드 국제파전 규구를 통한 국제자유증 분야까지 공무수행 중에 있으며 하이난 세계자유치유건강포럼에 대하여 동부가 세계총부와 협력하여 세계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OWCCA는 IGC 국제문화시스템을 적용하여 국제기구 IR1100 규정에 의한 교육을 통해 국제적 배너가 기본이 된 양질의 수준 높은 대절인은 국제공무수행을 위한 자격을 기득하게 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들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던 세계적 지도자들로 자리를 짓도록 지원하여 그들 중 당사, 교수 등 각 회당 분야, 모든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인재들을 지원하는 국제패든 정책에 따라 이 모든 지구와 우주의 유기체, 유용유용 비롱불들아까지 사람들의 산과 질을 높이는 데 법이 되고 지속가능성 확대를 목표로 세계인들의 거용 창출과 중국 각 지역을 낙두된 배우도시, 폭신도시, IGC 국제패든 도시와 인공국가 IGC 국제패든 도시 정책에 대하여 참여 후 모든 국가가 국제 목적 편안을 도하여 국가 경제 확정화 더 나아가 전 인류 공공이익을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IOWJC IGC 국제 목적 상품권에서 박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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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